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연휴 끝나고 지금 바로 그제도권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바람이 안프네요 오늘은 그제도권 오늘도 롯데에다가 원투식으로 밑에는 봉돌 8호 그리고 중간에 바늘 1개 그런 식으로 해서 던져놨습니다 줄 축 쳐지면 뭐 도다리 또 운조화가 줄 축 쳐지면 또 밤에 빨리 미끼를 좀 잡아야 되는데 엄하게 지금 도다리가 올라오네 세팅하면서 그냥 한번 카메라도 켜기 전에 던지니까 도다리 한 마리 바로 올라오네요 자 지금 한 마리 올라온 게 딱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지금 뭐 도다리가 다 거먹이죠 일단은 보여주고 바로 방생시켜 드리겠습니다 올라온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두 분이 계셨는데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고 바로 가셨는데 그 자리 그대로 던지니까 바로 한 마리 방생! 원래 이제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서 계속 원래 낚시 쭉 갈 겁니다 완전히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갈 거예요 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저도 한 마리 조트 밸버디아 바로 옆 포인트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지금 하나 리조트가 있는 테트라 테트라 쪽으로 던지겠습니다 꼭 뭐 장타를 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제가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저기 테트라와 여기 그 중간 쯤에다가 던지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어떼 많은 짜리 루어떼 두 개 오늘은 워밍업 해봅시다 일단은 뭐 떨렁 떨렁 거리면 좋은데 옆에다가 딸랑이를 좀 달아 놨어요 삼각대 옆에다가 근데 떨렁 떨렁 안 거리면 근데 보시면 줄이 축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? 나 텐션 유지해 놨는데? 줄이 축 쳐져 있다 그럼 도다리가 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밤에는 간재미로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미끼를 빨리 좀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미끼용 간재미 미끼용 자아 계속 이쪽에 일찍 오네 어휴 멋있다 묵직하이 어? 살짝 가벼워지네 기가 붕떠가지고 날라오는데 까딱까딱까딱까딱 미끼야 미끼가 와라 미끼야 미끼야 미끼 미끼 성대 같은 거 말고 밀띵밀 미끼 미끼 돌아삐겠다 이장아 오늘은 방생만 나오네 방생 커서 만나자 내가 봐서는 여자리에서 던지는 데는 긴거 뭐 서퍼떼 이런게 필요가 없고 그냥 만원짜리 만원짜리 낚시 떼면 됩니다 원줄 같은 경우도 나일론 지금 2호 그냥 하면 되지 뭐 얼마나 큰거 잡힐거라고 혹시나 큰거 잡힐까봐 뒤에다가 덜빛에다 밭이 나왔어 낚싯대 날라가지마라고 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아 뭐냐 뭐 이때까지 바람만 부다가 또 갑자기 바람불어 떨렁거리는 것도 없고 뭐 이래 미끼가 그대로 있다 미끼도 없네 제게랄 아이고 이끼나온다 으 이거 밭이 놓는게 지금 바람불어가 그래요 바람이 이쪽으로 겁나게 세 좀 더 무겁게 해 놔야 되겠는데 이것도 뒤집어질거 같아 어우 물이 막 쭉쭉 빠지는구나 얘는 이상한데 뭔가 밀고있네 뭔가 밀고있네 뭔가 있긴있다 어 미끼면 좋겠는데 뭐야 하하 미끼다 자 오늘의 첫 미끼 올라왔습니다 왕둥어 내 미끼 꽁다리 잡아놓기 어우 추워라 진짜 추워요 하하하하 지금 차에 지금 히타 좀 틀어놨는데 조금 더 가있다가 나와야될거 같아 너무 추워 하하 이거는 뭐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작다 미끼 먹고 미끼 미끼인데 요만하다 망둥어미끼 한 30분밖에 나와가지고 지난번처럼 간재미 한번 건져볼게요 지금은 망둥어 똥똥똥 서려가지고 던져놨습니다 자 왼쪽끈은 묶음축 세개 다 망둥어 자 오른쪽끈은 가지채비 자 일단 하 30분 뒤에 봅시다 30분 뒤에 지금 30분마다 계속 나와 봤는데 없어 하하 하하 지금 10시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 아 이 사람 없다 없다 없습니다 탁 느낌이 나는데 느낌이 없어 아 심각한데 문 뒤에 문 뒤에 문 뒤에 또 올라왔다 문 뒤에 문 뒤에 문 뒤에 아니 이놈들은 갯지렁이만 달아 놓으면 올라오네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 필요가 없다 아 아 난 또 내 없는 사이에 좀 큰 건물까봐 아 근데 바람도 그쳤고 조금 전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혹시나 다 뒤집어질까봐 돌멩이 좀 받쳐 놓고 했는데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도 좀 죽었고 오니까 자꾸 문저리만 자꾸 올라오네 아 망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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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또 30분 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주입도 한 개 안 쳐져 아 뭐 이런 게 다 힘드네 자 12시까지만 보고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다 가야지 와 곡 진짜 안 나오네 어우 왜 이래 지금 시간 12시 33분 아 아 곡이 심하게 안 잡힌다 오늘 뭐 있는데 목직하이 간잼이 같다 에잉? 뭐야 이거 위에는 도다리 새끼 밑에는 방둥어 미끼 크 크 아 아 초라 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멍이 아니면 뭐 방생사이즈 다 그런것들만 나오고 자 내일 오전에 사용할 미끼는 좀 잡아놨습니다 자 망둥어미끼 아이고 참 힘드네 낚시 이번에 확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 때 엄청 추웠죠 추워지면서 뭔가 좀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어종을 노려야 될 수도 일단은 12시 반 넘었는데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낼게요 내일 아침에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다 지렁이 끼워 가지고 던져 놨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